네, 반갑습니다. 이창훈입니다. 후스팅 의상만 봐도요. 이제 뭐 옐로우, 핑크 이런 것들이 핑크핑크한 이런 시즌이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집안을 한번 싹 정리하시는데 이 시간에 함께 하시면 트롤리버 함께 해보시면 손쉽게 해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집에서 웬만한 거 다 써봤어요. 물론 잘 쓰고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만 이제 봄 맞아서 옷을 꺼내려면 겨울옷들 정리를 하려면 와, 엄마 내가 입었다고 보라색으로 애들이 찾아요. 어딨든지 모르겠어요. 스타킹도 넣어놔야 되는데 찾다가 어머, 내가 살려던 그... 파록색 티가 여기 있었네? 아니, 무엇보다도... 작년에 못 입었네? 다 이렇게 뚜껑이 있잖아요. 근데 고객님 뚜껑이 없으면 그냥 바로 적층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바퀴가 없으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너무나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지 마시고 겨울을 맞아서, 그러니까 봄을 맞아서 겨울철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하시는데 지금 보시면 우선 바퀴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동이로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이 디귿자로 되어 있어요. 디귿자형의 이동형 오픈 선반입니다. 넣으시기도 편하시고 꺼내시기도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화이트하고 웜그레이 두 가지 색상이 있는데 우선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볼게요. 우선은 개당 하중의 테스트가 10kg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거 콜라입니다, 콜라. 콜라 이거 착하게 얹어볼게요. 그래도 이게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고 여기에 어린이 제품 공동화천 기준 6대 유해물질 불검출 여기에 국내 생산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이 단이요. 한 단과 한 단의 사이가 33cm. 널찍하죠, 공간이. 맞아요. 그래서 너무나 편하게 써보실 수 있는 거고요. 조립하는 게 어렵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홀구조예요. 40에 25. 이렇게 보시면 나사를 조이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딱 끼신 다음에요. 손으로 탁 쳐주시면 이게 조립이 끝이 납니다. 조립했고요. 그렇죠. 높이도 내 마음대로 조절하실 수가 있어서 집에 맞춤 가구를 들이시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2단으로 놓고 싶어. 거실에는 3단으로 놓고 싶어. 주방에는 4단으로 놓고 싶어. 2단, 3단, 4단. 맞춤으로 자유자재로 공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서 아니, 돈 이 가격대. 맞춤 가구를 들이는 느낌이에요. 돈 5만 원에. 맞습니다. 이제 빨래도 많이 하시는 시즌이 왔어요. 그래서 빨래하시고 나면 항상 세제를 위에다 놓으시지요. 그럼 언제 또 찾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 번에 딱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세탁기 건조기 위에다가 요새는 뭐 올려놓으면 안 된다는 거 주부님들이 더 잘하세요. 그래서 같은 양입니다. 지금 보시면 1, 2, 3, 4단으로 해서 워낙 우리가 세제 같은 거는 대량으로 구매하시잖아요. 울 샴푸, 아니면 우리 아이들 섬유유연제뿐만 아니라 다목적 세정제 이런 것들, 가루 세제 이런 것들을 하나로 딱 정리를 하셔가지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딱 비어있는 공간에 넣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죽은 공간이라고 하죠. 죽은 공간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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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드릴 거고요. 주방으로 오시면 주방에 아, 도대체 무슨 요리를 내가 요리를 못하는 이유는 정리가 안 돼서 어딨는지 몰라서 이런 양념들 이런 데 다 올라와요. 왜 그럴까요? 지금 보시면 이 안에도 부족하거든요. 이 안에도 부족하거든요. 자꾸만 부족하니까 안으로 넣지만 정리가 안 되니까 다시 이 위쪽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럼 이제 이런 것도 어떻게 정리를 해야돼요? 트롤리와 함께 보시면 남다르게 정리해보실 수 있는데 우선은 물이 빠지는 홀구조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설거지 하시고 나서 물이 쫙 빠지니까 식기건조대 해보실 수 있는 거고요. 식기건조대 그렇지요. 또 보시면 이쪽으로 보시면 어우 깨끗해 깨끗해. 너무 깨끗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어디있냐. 여기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좀 전에 보셨던 면이라든지 아니면 조미료, 아이들, 과자 이런 것들을 착착착 정칭해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티포트 같은 이런 주방가져 놀 때가 애매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딱 놓으셔가지고 그때그때 비어있는 공간에 딱 놓으시고요. 그때그때 꺼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차 한잔 마실 때도 숨겨놓는 게 아니라 이대로 끌고 오셔서 맞아요. 그냥 티 마시면 되시니까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의 거실이라 저희 집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난장판, 전쟁통인데 맞아요. 아이들 기저귀함으로도 굉장히 유명했던 게 트롤리 선반에다가 매일 찾는 애들이 있어요. 리모컨, 휴대폰, 사인펜 그리고 약들, 각종 약들 여기다가 정리 착착착착 해주시고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거실에서 화장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남편은 바쁘니까 거울 좀 갖고 와봐요. 이렇게 해서 화장하시고서는 바로 갖다 놓으면 되니까 화장하고 메일 올려주셨어요? 이제는 정리하자고요. 이동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바퀴가 있으니까 남편 화장 다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도시 화장제도 쓰시고요. 지금 뒤쪽을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 소파를 기준으로 해서 기억자 형태로 딱 무언가를 놓아야 될 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딱 적층을 해놓으시면 기저귀라든지 물티슈, 인형, 자주 쓰시는 음악 듣는 CD 이런 것들을 다 적층을 해보실 수 있으니까 훨씬 수납뿐만 아니라 공간 활용이 좋아지겠죠. 진짜 공간 활용이 기가 막힙니다. 봄 맞아서 정리하실 분들 들어오시고요. 네. 화장대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셔도 되시는 거고 네. 화장실 되게 좋아요. 저희 집도 화장실에다 놨는데 얘가 젖는 소재가 아니니까 물에 강하니까 뿐만 아니라 보통 세면대하고 변기 사이에 이 정도의 공간이 남습니다. 대부분 남죠. 그렇죠. 그럼 그럴 때는 자주 쓰는 바스용품들은 위쪽에 아니면 미리미리 좀 사놨던 것들은 밑에 쪽에 딱 보관을 해놓으시면 되고요. 쓰시고 나서 여기 중간에 딱 넣어놓으시면 바로 세면하시면서 바로바로 옆에서 쓰실 수 있으니까 훨씬 사용도가 편이하시죠. 변기 이용하시면서 옆쪽에 휴대폰 배터리 신는 분들 계시죠. 여기 제가 꽂아 놓으시면 되게 안전하고 좋아요. 이번에 시골 명절에 농사 잘됐다고 해서 고구마 감자 얻어왔어요. 통계성이 좋아요. 홀이 하나하나 파여 있으니까 그리고 집안에 베란다 부분 이용해서 정원 키우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거 원하시는 거 다 이용하시면 되세요. 그렇습니다. 꽃에 물 줄 때도 위에만 줘도 돼. 왜냐하면 아래쪽으로 물이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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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요. 이 정도로 통계성 좋고요. 바람이 더 오래 풍기니까 꽃도 키우셔도 되고 감자 고구마 두셔도 오랫동안 보관하실 수가 있고 10단이 아닙니다. 12단 드릴 거예요. 한단 국내 생산인데 가격이 4,485, 4,485, 4,485 그렇습니다. 돈 오만 원대 12단 가져가실 수 있어요. 12단 지금. 지금 보시면 정리도 하셔야죠. 실내 정원도 꾸미셔야죠. 그러려면 많이 드려야 되잖아요. 12단을 드리는데 색상은요. 화이트하고 웜그레이. 이 두 가지 색상 중에 선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정리하시려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애들 기숙사에 필요해요. 우리 집에 어디야 둬야 될지 주부님들 감이 오시죠? 컬러만 선택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국내 생산입니다. 한단에 4,485 꼴로 모실게요. 모바일 앱 쪽으로 주문 부탁드립니다.